안녕하세요. 운하입니다. 오늘은 공차 밀크티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블랙 밀크티, 타로 밀크티, 초코 밀크티입니다. 기운 소스를 만들어 버리고요. 소스는 초코 마늘에 와이지만 너무 좋아요. 너무 맛있어요.. 초코 마늘을 해 주니까 간편한 식감입니다. 소스는 달콤하니 맛을 fab. 육수 바삭바삭 바삭바삭 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도 특히 남편을 먹어요 잘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맛은 금방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 그냥 면바삭 그냥 먹어야겠어요 새콤달콤 오징어 바삭바삭 초콜릿 마요네즈 한입 한입 이제 먹기 싫다 스피드가же 다릅니다 덤벼리 너무 맛있는데... 바삭바삭 하얀색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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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하고 짭짤해요 바삭하고 짭짤해요 바삭하고 짭짤한 맛이에요 계란 왕쥬 바삭바삭 단무지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오징어 이 맛은 매콤하고 맛있지만 이건 새콤달콤해요 오늘은 매콤한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